후니 출발이지 이거 어때? 나랑 더 어울리겠다 아 하 내가 쓰려는 건 아니고 선물하며 뭐 이수어한테 이수어? 응 저기 스진아 실은 나 이수호랑 사겸 뭐? 아니 주경아 너도 전화 갔잖아 어디서 갔대지? 말해준 적이 없나? 너 뺏기느니 걔 버릴 거야 그러니까 주경이 친구 잃고 상처 받는 거 보기 싫으면 걔랑 해야죠 너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없고 이유 때문에? 그 자식이 아니라 널 중고로라도 박주치고 하는 친구고 난 너처럼 바보같은 친구가 안 돼서 가슴악은 싹사랑따가 할 생각은 없나? 뺏기느니 혜연아는 헤어질까? 너 어떻게 그래? 수진아 너번에 한 번만 이해해줘서 안 될까? 어? 너 지금 거짓말이야 너 너 너 너 너 여자친구랑 납선 있어 어? 너 전혀 안 봤어 영아 너 주경이야 여자친구 남자 너 너 나 너 너 이곳은 우리의 나라에서 좋은 느낌이에요 이리와 이곳은 우리의 나라에서 좋은 느낌이에요 이리와 이곳은 이런 식으로 단순하고 싶었어? 내가 너랑 이렇게 되는 게 싫어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싫어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싫어 아직은 더 안 돼 왜 그러는 거야? 도대체, 너가 나한테 네가 계약해는 거 보기 싫어서 You can't get under my skin if I don't let you in